오우 이 지갑 기갑이. 저서 먹는다고? 저서 먹는다고? 저기 저기. 부산에 있으면서 이거... 이거 왜 몰랐지 이거 1 Mon Ash, not You. 아 이 해녀들이 잡아 온 거 그 파사냐 producers 할머니들이 저거 진짜 신선한 거지? 와 대박. 아 좋다.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국물을 아는다, 국물. 안녕하세요. 짠, 이거 짠. 여러분이 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아, 참 진짜 맛있어. 시신해 보인다. 야, 맛있겠다. 이번에는 내가 무조건 여기서는 내가 살게. 무조건 여기서는 내가 살게. 약속, 약속. 잠깐만. 진짜로? 어, 진짜? 오케이, 오케이. 맛있게 먹자. 오케이. 뭐 골고루 주시면 되겠는데, 5명인데 운동하는 선수라서 한 8인분, 10인분 느낌으로 준비해주시면 딱 맞아요. 자리 어디지? 여기, 여기, 여기. 제일 좋은 자리. 오마이, 끝! 아, 전망 최고지 뭐, 여기. 와, 이건. 진짜 맛있어. 야, 이건 대한민국에서 여기만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저런 데가 있었어? 어? 전혀 몰랐다, 나는. 아니, 나 부산의 고향인데 저기를 몰랐어. 아, 너무 좋다. 최고야. 오우. 아, 좋다. 아, 잘 찍자, 우리. 변기 위에 앉아서 찍자. 오우. 오우. 아, 대박이야, 대박. 아, 좋다. 쉬어야지, 우리. 너무 고생했어, 진짜. 아, 힘들어. 흔히 형들 잘못 만나가지고. 어이, 아, 아이다. 아, 아이다. 아, 아이다. 아, 아이다. 아, 아이고. 아, 눈치 본다. 어휴 저게 단백질 덩어리지 아휴 생선 세상과 초록 낙지 어휴 저게 단백질 덩어리지 아 너무 맛있겠다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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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쫄깃한거 잘 먹겠습니다 와 대박 산낙지 스타미나 구성하시면 이거 드셔야 됩니다 타올리아 들어가 있잖아요 산낙지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응 알았어 알았어 미안하다 스타미나 없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너무 맛있어요 음 와 와 와 와 오 오 오 오 오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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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내서남 와 하늘 어떻게 하신 부상 하늘 노래방 엄청 다 했다는 그게 사실이네 그냥 지나간 노래인데 말은 불렀어 오 오 맛있겠다 아휴 진짜 못찍었다 와 형 진짜 얼굴 막 쓰이네요 음 설레네. 양파는? 양파 넣어도 되죠? 이거 진짜 내가 넣어. 둘이 자수하는 마음이에요. 정상환 우리 석현우! 그냥 가자! 와 너무 맛있어. 멋있어? 저도 바뀐 마음은 좀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서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낙질로 차라리 낙지를. 낙지는 조금이고 고추도 크고. 진짜. 제가 또 이렇게 낙지를 많이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중에 스티미너가 제일 푸셔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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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 LISA 저런 사람이 있어. 손 맛이 나 있었어. 손맛이. 이게 진짜 손 맛이 나. genuinely س contextual. 아름다워